자, 여러분 리프팅 대결 가시죠. 이건 숫자 세지 말고 떨어진 사람. 누가 오래 갖고 있다, 동시에 시작해서. 자, 준비! 시작한다, 이제. 와, 멋있어. 와, 이거 어떻게 이걸 해요? 이야, 대단하다, 윤준이. 멋있어. 좋다, 좋다, 좋다. 저는 좀, 밥 좀 먹고 올게요. 짜장면 하나만 시켜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차시는 거야? 200개 넘게 한 것 같아. 어? 윤준아! 조연쯤! 체력은 좋은데 기술이 약하구만. 도발했어. 어? 아니, 아빠 짜장면 먹는다고 할 때 방해됐어. 지껴서 방해됐어. 귀여워. 무슨 핑계를 또. 아니,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왜? 나보다 축구를 더 훨씬 많이 하셔. 현역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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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은퇴한 지 9년 됐고. 현역이잖아. 응?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그럼 다음. 다음 단계. 다음은 정확성. 뭐지? 뭐지? 공 3개 놓은 다음에 딱 패스로 딱 공을 맞추는 거야. 몇 개 맞추는지. 오케이? 좋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어우, 어떡해. 자, 오케이. 도전! 오! 진짜 웃는 거봐. 긴장이 많이 되나요? 자, 갑니다. 갑니다. 자. 그렇지. 자. 맞은 거 아니야? 아이고. 흔들리지 않았나?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았어? 자, 세 번. 세 번. 갈게요. 그렇지. 이야, 성공. 자, 마지막. 자. 아, 클래스로 예원한 것 같아. 너무 잘하시는데. 우와, 멋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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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패드했어. 네. 이거는 윤준이가 못한 게 아니라 삼촌이 잘한 거야. 맞습니다. 그걸로 하자. 맞지? 근데 잠깐만 윤준이 좀 삐진 거 아니지? 아니에요.